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지난 6월에 부임하셨고요 요셉 3교구 사역을 담당하게 되신 정석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행복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기대하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 6월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부임하여서 요셉 3교구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정석진 목사입니다 저는 이 선한목자교회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음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이 기쁨과 행복을 앞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집에 11개월 된 에너지 넘치는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제 아들인데요 제 아들이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고 또 호기심이 맞는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또 겁도 너무 많아요 겁이 많아서 가는 길에 내 앞에 장난감 새로운 장난감이나 또는 물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뭐 옆으로 피해 갈 수도 있고 뒤로 피해 갈 수도 있는데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만히 무엇을 하느냐 엄마나 아빠를 애처롭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목소리를 내서 손가락질하면서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내요 에! 에!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그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를 정말로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기특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 아이는 신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기어다닙니다 제 아이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 아빠를 찾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행복하게 즐겁게 놀 수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구나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장애물과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마주하는 고민과 근심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제 앞에 두려움이 닥칠 때 이도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오늘 읽었던 10편, 16편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요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때 나도 정말 저로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주목받지 못한 막내의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세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세는 다윗을 빼고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다윗은 큰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에서 양을 쳐야 할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전쟁 영웅에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나락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최고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어요 굴곡 있는 인생이었고요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10편, 16편 1절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16편 1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칼의 위협이든지 질병의 위협이었든지 그거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죽음의 세력이 그의 생명을 삼키느냐 마느냐 지금 이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바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2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반응과 또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복이 아니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다윗은 이 문제에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돈이 얼마나 많고 넓은 집이 있어도 또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에는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경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생명은 없어지겠다 나는 죽겠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죽고 사는 문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과 같이 실제적인 죽음과 삶의 문제에 처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안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죽음 또는 정신적인 죽음 이 죽음 앞에 놓인 적은 없지만 제가 영적인 죽음 앞에서 정말 영적인 허덕임 앞에서 메마름 앞에서 정말 심각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곳에 만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왔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어찌나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애들이 있구나 저는 그러한 비전도 없었고요 그러한 부르심도 확실한 부르심도 없었고요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원 기도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방원 기도를 하면 내가 포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뜨거워 보일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럼 동네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정말 재밌게 잘 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고요 동네로 오면 정말 재밌게 잘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의 주님이 누구인가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동기로 하나님의 은사도 구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죽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 같고 나의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무살 여름밤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이런 모습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시에 피할 길은 주님밖에 없었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지지니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저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 마음을 숨긴 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방언 기도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시죠 이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방언 기도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이 주실만 할 때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때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 부르짖기를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 모든 순간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주님의 사랑과 그 관심이 없으면 내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주님을 나의 주님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기쁨과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에 모든 장애물과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이상 근심거리가 제 삶에 없었을까요? 제가 20년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20년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집이죠 살 집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무더운 여름날 부동산을 막 돌아다녔어요 20년이 어떤 해였는지 아십니까? 20년도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봐도 뉴스를 틀어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까지도 매물로 나오지 않고 전세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 곳곳을 돌아다녀도 대출금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구하기에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장 11월에 결혼을 하고 함께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도 나오지 않고 또 전세도 대출금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제 아내가 얼마나 또 불안했겠습니까? 또 아내를 달래준다고 안심시킨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요동쳤습니다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과 이 집 문제로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부모님이시니까 제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을 다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믿음 있는 사람 아니냐? 기도해라 그 아버지의 말이 제 마음과 제 생각에 막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집을 구하러 다녔겠죠 그런데 부딪힌 현실 앞에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불을 지셨어요 그때 역시나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새로운 마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부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100% 만족이었습니다 좋고 넓은 집을 구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 우리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던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나의 주님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 행복과 또 평안을 주시려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삶만 봐도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의 삶을 계속 삼키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순간은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에서 허우적거리진 않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지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또 그 깊은 수렁에서라도 나를 끌어내 주실 뿐이다 나를 끌어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을 반대로 말하자면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곁에 있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곧 있으면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아 이제 죽겠구나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누구에게 불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매일같이 부모가 있는데도 매일같이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보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부모가 있으니까 평안해하고 기뻐하고 든든해하는 것을 보기 좋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절대 우리의 삶에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입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불을 짓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 또 누군가의 말에 의존할 뿐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식, 경험, 누군가의 말은 절대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불을 짓을 때 더 이상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상황을 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16편 이 마지막 고백은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린 다윗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이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역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들을 떠나서 낯선 장소, 또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또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사역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이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길이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할지라도 나는 아직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니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주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윗의 고백을 읽고 함께 읽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편, 16편 2절과 또 11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줄게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줄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줄게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나를 제 큰함이 내Tech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대신 화가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게 제대신 화가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가 바라는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지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슬픔 대신 일하게 제대신 화가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님으로 활짝 엽니다. 아버지한테 손을 주님께 옮겨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찬송을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소원을 바라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주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아버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여 나를 기다리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기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을 아버지 하나님 모셔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한 시간을 기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기다리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경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기도 우리의 힘과 주의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전신 Leaf로 추신 Wasp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의 내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의 사라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이름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자라는 상사에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도에 풍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의 천사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인자 여주 없어서 우리 가운데 주인자 여주 없어서 통호하시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행복과 주님이 주신 그 행복으로만이야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 반응이 되겠습니다 나은이의 세상에 주신 내 잔소를 잔소를 주신 내 잔소를 생명의 신이 나를 잔소를 주신 내 잔소를 잔소를 주신 내 잔소를 잔소를 주신 내 잔소를